만족하네 이제 아니 근데 지난주에 홍경민 씨가 번호를 받아갔다고 하는데 저도 연주를 듣고 저도 지금 콘서트 지금 콘서트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실 필요한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대야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그대로 H.O.T의 토리 오빠를 압니까? 야 이거 좋은데? 야 이거 좋은데? 야 이거 좋은데?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세대가 아닌데? 그냥 막 백사책에서 봤어요? 아니 어디서 하냐고 아니 어디서 하냐고 아 장우영 오빠는? 장우영?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다행이네 몰라요? 다 이름이 다 되어봐 뭐하시는 거예요? 아 야 진짜 거듭빛은 아니다 리액션이 아니 지금 살짝 모니터를 봤는데 미취광이 같았어요 네 자 오늘 이현석에 도전하는 하늘 양 오늘도 자신만의 색깔로 이현석의 주인경국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이네 자리 조초로 모실게요 자 천재 기타 소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내민 우승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지어리 딜 올스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부진 스타 지어리 딜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자 하늘을 난다고 표현했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네 시작 한, 둘, 셋 하나, 둘, 셋 치즈 에스 음 sche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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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You look like a beautiful world That's what makes you beautiful I want to be so beautiful 우와! 우와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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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대박! 대박! boom, ça, gala, gala boom, ça, gala bravo, bravo bravo bravo, bravo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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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